지금부터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중에서 이제 글을 추가하는 기능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 form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form이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파일명은 form입니다 그리고 form은 php 필요도 없어요. html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body까지 하고요 그리고 파일 열어봅시다 form.html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 HTML 태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nput이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input 태그의 type 속성을 텍스트로 하면 사용자로부터 텍스트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렇게 생긴 네모난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placeholder title이라고 해주면 여기에 title이 찍혀요 그럼 사용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한 다음에 여기에 php라고 적으면 title이 없어지니까 여기에는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우리가 전송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역시나 input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type이 Submit입니다 Submit은 제출하다 라는 뜻이죠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php하고 Submit 눌렀을 때 서버로 이 php라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아직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보를 서버에 어떤 페이지로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이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폼 태그를 감싸는 하나의 폼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a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폼.php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리로드 한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가 입력한 이 정보를 서버 쪽으로 tit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송하고 싶다면 여기에 name은 title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제가 대문자로 일부러 처리했습니다 자, 리로드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php라고 입력하고 submit을 하면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폼.php가 열리죠 그럼 여기서 제가 form.php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때요? url을 통해서 title이라는 값이 php이다 라고 하는 url 파라미터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저 url 파라미터는 뭘로 받을 수 있어요? dollar, under, get 그리고 title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형식을 보니까 dollar, under, get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지 알 수 있어요? 대괄호를 보니까 이거 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배열은 숫자 0, 1, 2가 들어가는 배열을 배웠지만 이렇게 문자로 숫자 대신에 문자로 이름을 줄 수 있는 배열도 있어요 아직 우리 안 배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연관배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echo 이렇게 하면 reload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해보세요 back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많은 텍스트를 적기 위해서 text text area 라고 하는 태그를 썼어요 그걸 reload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한 줄로 나오니까 좀 배기 싫죠?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행들을 줄바꿈 하기 위해서 bi 태그를 쓸게요 조금 보기가 낫죠 너무 붙어있네요 그럼 bi 보다는 일단은 p 태그 씁시다 p 태그로 감싸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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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reload 이렇게는 좀 훨씬 더 보기 좋죠 이렇게 해서 제가 title 은 php 본문은 php is... submit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아차 깜빡했네요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네임을 주는데 이번엔 description입니다 그리고 reload 제목은 php 본문은 php is... submit을 하면 url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바뀝니다 즉 ampersand description 은 php is... 그럼 저는 여기다가 echo p title 이렇게 점 점 p 태그를 닫고 그대로 카피해서 이 부분은 description 이렇게 해주면 리로드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title php description php is... ...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만든 이 form 이라고 하는 태그는 이 form 태그 안에 있는 이 input과 관련된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는 이 각각의 저 UI에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각각의 값에 이 name의 속성 값을 이름으로 해서 Submit 버튼을 누르면 그 Submit 버튼이 속해 있는 form 태그에 action 속성이 가리키는 url로 웹브라우저가 그 url을 바꾸면서 그 url 뒤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itle은 php and description은 php is... 이라고 하는 url을 웹브라우저가 만들어서 글로 확 가버리는 거라는 거죠 즉, 이 맥락에서 이 form 태그라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url 파라미터로 만들어내는 기계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뭘 할 수 있을까요? php에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 함수가 file underbar put underbar contents 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뭐가 들어오냐면 경로가 들어와요 파일의 이름 제가 여기다가 data slash 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title이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다가 주고 두 번째 인자로 description을 주면 사용자가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 사용자는 php는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php라는 파일을 생성하겠죠 해볼게요 엔터 php가 생성이 됐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전송할 때 이런 주소의 title이나 description과 같은 파라미터 정보가 데이터가 포함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주소를 카피해서 친구한테 저 주소를 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는 저 주소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 주소로 방문하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글이 써져 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URL을 통해서 서버 쪽에 즉, form.php와 같은 php 애플리케이션에게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 또는 어떤 데이터를 지울 때는 쓰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여기 있는 HTML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주소가 어떻게 돼요? 이 주소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 페이지로 오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것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죠 물음표 ID는 HTML까지 보내야지만 사용자들은 현재 페이지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좀 어려운 얘기죠 즉 URL을 통해서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북마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입니다 즉 어떤 컨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적합한 방식이에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디 있죠? form.html에서 php to php to is... 했을 때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은 이 주소를 공유했을 때 데이터가 추가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좀 뜸을 드렸네요 어떻게 하면 되냐 URL을 통하지 않고 은밀하게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form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속성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post 다시 back해서 reload 한 다음에 이번엔 php3 그리고 여기에다가 php is... 하고 submit을 하면 이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검사를 눌러서 검사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 감청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주소를 먼저 보세요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탭에 form.php를 보면 클릭했을 때 여기에 헤더를 보면 헤더 밑에 보시면 form.data title은 php3 description은 php is...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form.php로 우리가 title과 description을 은밀히 전송한 거예요 하지만 URL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에러가 나냐 그거는 여기 있는 form.php에서 우리가 전송된 데이터를 뭘로 받고 있어요? dollar 언더바 get 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나요? post라는 메소드로 post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는 dollar 언더바 get이 아니라 post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php는 post 방식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dollar 언더바 post 라고 하는 변수에 배열의 형태로 담아서 우리에게 제공해요 이거는 숨겨진 작업이에요 php가 우리 몰래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php의 사용서 임명서를 보고 아 post 방식으로 전송한 데이터는 dollar 언더바 post 라고 하는 약속된 예약된 변수 이름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약속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로드 해 볼게요 어때요? php3가 추가됐고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해봅시다 여기서 이번에는 php4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url은 바뀌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 폼 데이터는 이렇게 조용히 서버 쪽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전송됐고 그리고 form.php에서는 dollar 언더바 post title과 description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form.html이 form.php로 전송한 title과 description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라면 그 결과로 php.4 라고 하는 저것이 생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orm 데이터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에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생략하면 저것은 뭐와 같냐면 get을 쓰는 것과 같아요 즉 메소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get인 거예요 그리고 post로 바꾸면 post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였어요 하지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 봅시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URL을 통해서 전송할 때는 get 방식이에요 메소드를 생략하시거나 아니면 메소드 속성 값으로 명시적으로 get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RL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bookmark 용도로 적합하지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쓰시면 안 돼요 예, 됐죠? 그리고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가 get 방식으로 오면 dollar under by get post 방식으로 오면 dollar under by post를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설명해 보십시오 스스로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내가 모르는 지점이에요 다시 한번 영상을 틀어놓고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다른 여러 아티클들을 잠조하셔서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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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